내가 진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힘들다 아 왔다 왔다 멤버들이 가끔 우리라는 말을 해요 멤버들이 가끔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우리의 죄가 없어요 리더여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? 장난치는 거긴 한데 우리 영화 보러 가자고 어 그래 뭐 볼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요 형 이렇게 장난치는 건데 근데 진짜 앤 씨랑은 보러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건 아니고 약간 그 순간에 재미를 추가한 거죠 영화 보러 가는 거와 달리 라비 형 앤 형이랑 오늘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? 그럼요 당첨 오늘 바빠 오늘 바빠 밤까지 바빠 라비 씨가 여기서 이 중에서 둘이 영화 남자 둘이 영화가 남자